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의사입니다. 어저께 아시아시장이 3월 첫날 거래를 했는데 아시아시장이 전부 하락을 했죠. 중국이 3.6% 빠졌는데 장중에는 4% 넘게 빠졌었죠. 이유는 이번 양회에서 신주택정책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양도세에 대해서 20% 정도의 세금을 매기는 부분이 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도시화 작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더러로 거의 7,300조 정도가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주택정책의 억제책이 될 것이냐에 대한다고 보면 약간 의문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시아시장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홍콩, 대만, 우리나라는 거의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하락에서 선방한 케이스고요. 대만이라는 홍콩은 거의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 영향이 미국하고 유럽에 그대로 영향을 가서 장 초반의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상승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나 키프로스가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어서 그 영향이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요. 특히 키프로스에 대해서 EU가 강력한 경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수한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때만이 키프로스가 유로조널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장에는 가시화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장 초반에 결국 중국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막판에는 상승을 해서 2007년도 11월 달에 만들었던 14,198포인트까지 거의 와가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죠. 미국은 이제 어저께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시퀘스터가 무사히 지나가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퀘스터의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죠. 이 시퀘스터가 시장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이 결국에서 시장에는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일 날 공화당에 제안을 하나 했죠. 뭐냐면 시퀘스터라는 것은 정부 지출 삭감인데 이 정부 지출 삭감 내용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 뭐냐면 의료입니다. 메디케어 쪽이죠. 이것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임기 시작할 때부터 메디케어 쪽에 굉장히 의료계획을 상당히 중시해서 미국의 재정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재정적자 나오는 부분을 일부 양보할 수 있다고 공화당이 제시를 했고 공화당에서 이걸 약간 반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올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이번 주 안에 가결을 하겠다, 투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다 그랬고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것처럼 메디케어 쪽에서 그 제안이 지출을 약간 줄여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세수를 증대시키는데도 어느 정도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시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가, 미국 주가를 하락해서 반덕으로 돌려놓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부의장이 잔헤델런이라는 부의장이 있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FRB 의장 후보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연설을 통해서 또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양쪽 완화는 지속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어떤 비용이라든가 리스크 면에서 본다면 양쪽 완화를 지금 멈춰서 얻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고용 쪽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고용이 6.5% 밑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그런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계속해서 양쪽 완화 종료냐 양쪽 완화 연장이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시장에서는 어떤 지표로 봤을 때는 양쪽 완화의 연장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일부 매파 계속해서 거기에 태클을 좀 거는 상황이지만 시장은 계속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특히 벤버넷 기장이 지난번에 사원과 하원 그 다음에 3월 1일 연설을 통해서 시장의 양쪽 완화 지속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눈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벤버넷 기장은 올해가 임기가 마지막입니다. 자기 임기 내의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자기 임기 내 자기가 정책을 스스로 고사하는 상황은 가져오질 않죠. 그 얘기는 시장에서 계속 양쪽 완화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데 시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참 특징이다. 그렇지만 시장의 투자가들은 이거를 무시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 미국은 견조한데 주변 국가가 약간 흔들어서 시장의 방향성을 흐트러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어저께 중국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본적인 국가는 결국 미국이 아닌가. 그렇다면 미국 쪽에 포위드를 맞추고 시장을 매우 계속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봐야 될 건 일본인데 일본에는 ADB, 아시아 개발은행 총재인 구로다가 일단 총재 지명이 됐죠. 총재 지명이 됐는데 4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4월부터, 그러니까 3월 20일부터 임기를 하죠. 3월 20일부터 임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현재 물가 상승률 2%를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가 시장의 관건입니다. 뭐냐면 국채 매입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금리는 더 이상 인하할 게 없기 때문에 국채 매입 쪽이거나 외채 매입이거나 둘째 하나죠. 국채 매입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 BOJ가 수년간 해와서 그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외채 매입, 아베 신조도 아까 말한 게 외채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엠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약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가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의 어떤 눈치를 안 보고 지금 구로다나 아베 신조가 외채 매입 쪽으로 가는지가 상당히 관건입니다. 물론 이번 7일 날에는 통화정책회의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자가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쨌든 4월 달에는 우리가 아주 예의주시에서 시장의 방향성, BOJ 통화정책을 꼭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이번 주에 유로존에서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영란은행하고 ECB에 있거든요. 여기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나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이끌어가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저께 좀 하락이 적었지만 좀 아쉬웠던 것은 펀드 물량이 환매가 좀 많이 나오면서 기관이 시장을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물에서는 누적으로 외국인이 한 6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쇼커버링 들어오는지가 또한 강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상승세 유지 국면으로 봐야 되고 미국과 커플링을 향해서 가는 구간이라고 하면 견뎌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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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